불만이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계신 분들은요 저쪽에서 써도록 말씀하시나요 그 노트에다 적어주시기 바래요 그래 통해 집에 가신대 그리고 우리 가연기가 그 중간에 한 번씩 하고 가수님들 보셔서 우리 채널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작고인TV에 표정분박한 티브가 있습니다 이런 가수티브 티브를 조금이나마 알리기 위해서 이런 차이가 있다며 지금 나오셔서 여러분들 한 번 보신 분들도 들어보시고 보십시오 여기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분 노래는 여기 계신 분들 많아서 반갑고요 여기 오신 가수님들 그 가연본만 기창이신다면 대박 날씨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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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으 으 예 5 예 예 에 으 이렇게 나를 들을 놓고 가면 너의 흔들어 버렸던 이렇게 나를 느려 어린 봄을 가려 남기다 이렇게 나를 느려 내 맘에 흔들어 버렸던 왜, 왜 말하는 거니 내 맘에 흔들어 버렸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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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이제 되면 pasp145 couloir 오TH there Dassault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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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 우리 크리에드의 크리에드에 박사 맞출 수 있습니다.